이런 것까지 팔아? 편의점 이색물품 챌린지 못말리는 편의점? 편의점이 진화하고 있다. 간단한 생필품 도시락에서 벗어나 기존 상식을 벗어난 제품들을 잇따라 도입한다. 또 다양한 컬래버레이션으로 화제성에서도 큰 성과를 내고 있다. 편의점이 내세운 대표 이색 제품을 소개한다. 명품 쇼? 아니 명품 편의점 쇼? 지즈25는 명품병행 수입 및 해외식 배송업체 어두어럭수와 손잡고 파르나스타워점에 명품 판매대를 도입했다. 구찌클러치백 등 총 11종 명품을 판매한다. 김장준비도 편의점에서 김장김치키트 지즈25는 1인 가구가 간편하게 소용량 김장을 담글 수 있게 한 김장키트 저리배추 7종 김치속을 판매한다. 초보자도 30분 내로 쉽게 김장을 완성할 수 있다. 방안용품까지 갖췄네? 지즈25가 토트넘 경량 패딩 조기 2종과 볼빅 방안용품 4종 등 방안용품을 출시했다.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 토트넘 호스퍼 FC와 정식 라이선스를 체결했다. 미원 맛소금학 팝콘? 지즈25는 청정원과 협력을 통해 미원 맛소금 팝콘을 출시했다. 상품 패키지 디자인의 미원 맛소금 석체와 디자인을 그대로 살린 뉴트로 스타일 상품이다. 자연산 골뱅이 맥주 세븐일레븐은 국내 골뱅이 가공캔 1등 브랜드 유동골뱅이와 콜레버한 프리미엄 주제 맥주 유동골뱅이 맥주를 선보였다. 매운맛과 잘 어울리는 비엔나라고 스타일 맥주로 은은한 파라멜 향이 특징이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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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